여러분 지금이 월요일 오후 정각 내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벌위, 여벌위라는 사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벌위라는 사람도 이게 김원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도 오래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사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장사의 신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알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연예인이 아니지만 연예인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이 사람한테 사인을 받으려고 긴 줄이 생깁니다 그럴 정도예요 그렇게 연예인이 아니면서도 연예인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씨가 드문성씨예요 드문성씨인데 무슨 그것부터 은현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대단한 사람인고 하니 처음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피자 배달 그 다음에 중국집 그 다음에 중국집 철가방이라고 하잖아요 속된 말로 중국집에서 이제 자장면 그 다음에 짬뽕 이런 걸 배달했단 말이죠 그러면 피자집에서 피자 배달하고 중국집에서 자장면 배달하고 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피자집에서 피자 배달을 하던 사람은 한평생 피자 배달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공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건축적인 그런 노동현장 그런데 가는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벌어먹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 길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현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피자집에서 피자 배달을 하고 중국집에서 자장면 배달을 하다가 조그맣게 이제 가게를 차린 겁니다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또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고 그러다가 아예 이제 여러 최인 음식점을 거느리는 최인회사 사장까지 된 겁니다 최인회사 이제 본사 사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재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재산을 내는 재산을 정확히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의 재산을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재산이 엄청내라고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PD 여러분 PD라고 하면 방송국의 PD를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PD한테 봉급을 주는데 1년에 연봉을 20억씩 준다는 겁니다 PD한테 그럼 PD라는 게 뭐냐 방송국 PD냐 그게 아니고 방송국 PD가 아니고 자기 개인 유튜브를 촬영하는 사람을 PD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개인 유튜브를 촬영하는 촬영자한테 1년에 20억씩 연봉을 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유튜브를 촬영해 주는 사람한테 1년에 20억씩 연봉을 줄 정도라면 이 사람 재산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략 어림잡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재산이 천억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정도가 되어야 재산이 천억대가 되어야 자기 유튜브를 촬영해 주는 PD한테 1년에 20억씩 연봉을 던져줄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더욱이 놀라운 건 말이죠 해외 유명 자동차를 구매하는 겁니다 벤츠 여러분들 난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무슨 스포츠카 해외 유명한 아주 고가 굉장히 고가인 차들 있잖아요 그런 걸 사가지고 자기가 한 열을 우선 타본답니다 자기가 한 열을 타보고 즉시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자기 체인점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준다는 거예요 너 이거 타라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재산을 저도 내가 생각하기에 천억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서울에 천호동 있잖아요 천호동 천호동에 가면 이 사람 또 이 사람 소유의 건물들이 있어요 상가도 있고 이 사람이 또 이런 빌라의 다세대 집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나는 참 남의 유튜브를 내가 많이 시청을 하거든요 시청을 하는데 이번에 은연장 이 사람 유튜브를 이렇게 접속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주가 조작하는 그런 의혹을 지금 사고 있다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고 아주 90도로 폴더폰 인사라고 하잖아요 90도로 딱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이 순간부터 저는 유튜브를 접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가 풀려야 그때가 다시 유튜브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체 사이즈가 나오는데 키가 175에다가 80kg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키가 175에다가 80kg라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이 통통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뭐 키가 한 180 이상 된 사람이 80kg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데 175라는 사람이 80kg 나간다는 건 이렇게 좀 이렇게 통통해 보이는 그런 취지래요 그리고 뭐 한국 사람으로서 키 175에 최중 85kg라고 하면 어디가나 빠지지 않는 체격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 피자 배달하던 사람이 오토바이로 피자 배달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공을 해가지고 자기 유튜브를 찍어주는 개인 PD한테 자기 개인 PD한테 연봉 50억을 준다는 겁니다 연봉을 50억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 은현장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 장사의 신이잖아요 이 사람 별명이 장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장사에는 아주 신적인 인물이에요 그렇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장사의 신입니다 장사의 신 참 은시 집안에 참 인물이 난 겁니다 인물 정말 장사의 신이죠 생각해 보세요 피자 배달하던 사람은 한평생 피자 배달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공장 일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건축하는 일에 나가서 건축하는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만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서 오토바이 음식 배달하던 사람이 자기 개인 유튜브를 유튜브를 찍어주는 PD한테 1년에 50억 연봉씩 준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장사의 신인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 이 여불 위 이 사람이 이제 기원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장사의 신인 것입니다 역사에 남는 유명한 장사의 신입니다 이 사람이 장사를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출세를 한 거죠 아까도 내가 은연장 그 사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장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함부로 장사나 사업에 뛰어들지 말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장사로서 성공한다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점포 남의 점포를 하나 얻어가지고 남의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장사를 해보십시오 임대료 내야지 세금 나오지 전기세 나오지 등등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나가는 고정비용이 많은데 그렇게 나가는 돈이 많은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그렇게 나가는 돈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익을 남겨서 부를 축적했다 이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불위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아까 바로 전에 내가 얘기한 은현장이란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불위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장사의 신이었는가 이제부터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장신후 성은요 여러분들 그 여시 많잖아요 여시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은시는 드물어요 전번에 내가 장사의 신 은현장이란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은시는 상당히 드무입니다 그런데 여시는 은시보다는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서 여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불위다 그러니까 이제 여불위가 된 거죠 최종 직위는 상방 상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근대의 시대의 재상 집정 대신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미친이다 미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장사를 해서 굉장히 불을 축적하고 또 나라의 장관급 정도의 벼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장관급 벼슬까지 올라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고향은 양적 복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양이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기원전 292년에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235년까지 살았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것은 현대에는 매우 기초적인 상식이지만 여러 지방의 시세나 시장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어렵고 물류와 유통이 발달하지 않은 기원전에 상인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보통 장사수환이 아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렇죠 물건을 싸게 팔아서 물건을 싸게 사들여가지고 그 사들인 물건에다가 이윤을 붙이고 그래가지고 되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긴 차에 그러다가 장사꾼이 돈을 벌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물건을 내가 사들인다 이 물컵 물컵을 하나 사들여가지고 이윤을 붙여서 되판다 하면 이 물컵 하나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들라는지는 지금 현대에는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 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이 여불위가 살았을 기원전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이 물건 값이 얼마나 되려는지 아무런 이 물건 값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디서 지금과 같은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인터넷으로 이 물 유리컵 하나가 얼마 정도 가는지 알아볼 방법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든 정보가 어둡고 이런 시대에 장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거상이 되었고 돈을 벗고 더군다나 나중에는 한 국가의 재산까지 되는 그런 인정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장사의 신이죠 이 사람이 여불리 이 사람이 장사의 신의 원조입니다 장사의 신 원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중국 전국시대의 상인이자 정치가다 한나라의 거상이자 진나라의 상방이었다 조나라의 볼모로 가있던 진나라의 떨거지 왕족인 영이 이인을 우연히 만나 자신이 그동안 장사를 하면서 모은 재산으로 영이인을 지원하여 끝내 그를 진나라의 왕으로 만들었으며 훗날 시왕제로 불리게 되는 영정에서 권력을 빼앗기기 전까지 진나라의 실제에 굴림했던 권신이었다 중국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통틀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킹메이커 였다 킹메이커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을 때는 킹메이커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정치인들이 이 사람이 장사의 신이 장사의 신의 원조일 뿐만 아니고 킹메이커로도 원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킹메이커 원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 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조나라의 볼모로가 있던 진나라의 떨거지 왕족 떨거지 왕족 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하하는 말입니다 떨거지라는 건 그러니까 조나라의 볼모로 고대시대 중국에 중국의 고대시대 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조나라의 볼모로 끌려가서 그 조나라의 볼모로 끌려가 있던 진나라의 정말 정말 떨거지 왕족인 영이인을 우연히 만나서 그동안 이 여불리위가 장사를 해서 모은 거금으로 이 영이인을 볼모로 볼모로가 있던 거기서 구해낸나 보죠 그래가지고 진나라의 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조나라의 그 여불리가 엄청난 돈을 뿌려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로비 로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치적인 로비를 해가지고 떨거지 왕족인 영이인을 조나라에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진나라의 왕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훗날 시왕제로 불리게 되는 영정에서 권력을 뺏기기 전까지 진나라의 실세로 군림했던 권신이었다 중국 역사서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통틀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킹메이커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진나라의 그 왕인 영이인이라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됐습니까 여불이 때문에 왕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진나라의 그 왕은 진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이인은 이 여불이를 괄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왕이 됐습니까 여불이 때문에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을 여불이를 괄체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은인 중에 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나라의 왕은 여불이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 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진나라 왕의 그런 권력에 힘이 벅가지고 여불이도 엄청난 꽃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생애 초기 생애가 나옵니다 여불이의 출생지는 기록에 따라 다른데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한나라 양적 출신이라고 했고 유형의 전국책에서는 위나라 복양 출생으로 전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마다 여불이가 어디서 태어난가 출생지가 이제 정확치 않은 겁니다 역사서마다 여불이의 출생지가 각각 다르게 적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전에 바로 전에 이 사마천의를 끝냈잖아요 사마천의가 쓴 사기에는 양적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그 그러시면은 유형이란 쓴 사람의 전국책에서는 이 여불이가 복양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적혀있다는 겁니다 각기 기록이 다르죠 여불이는 상인으로서의 수원이 뛰어나 막대한 불을 쌓았는데 사기에서는 여러 곳을 오가며 물건을 싸게 사들이고는 비싸게 팔아 집에 천금을 쌓아두었다고 전했다 아마도 원거리 무역을 통해 한 지방의 특산품을 다른 곳으로 팔며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여불이가 장살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지 집에는 천금을 쌓아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장사의 신이죠 그는 후에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에 들어가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일생을 뒤바꿀 절호의 기회를 맡게 되었다 당시 한단에는 중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진나라 소양 왕의 태자였던 안국군의 아들 영이인이 인질로 와 있었던 중이었는데 여불이는 우연히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영이인은 비록 태자 안국군의 아들이었다곤 하나 서자 출생인데다가 왕이 계승 서열이 높은 형제들이 워낙 많았고 무엇보다도 이인의 어머니인 하시가 안국군이 총애를 받지 못했으므로 눈밖에 난 처지였다 그래서 이 영이인은 여러모로 보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우선은 서자 출생이고 왕의 계승 서열도 낮았고 이래서 영이인이 왕이 된다는 것은 감황성이 없었었죠 그러나 이 여불이가 영이인을 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인을 한번 만나본 여불이는 그의 잠재성을 꿰들러 보았고 그래서 이 장사이신 여불이가 영이인 자기가 왕을 만들어준 영인을 한번 만나봤다는 겁니다 이 여불이가 영이인을 만나보니까 그 영이인의 사람 됨됨 이런 거에 아주 반했던 모양이죠 아 이 사람이 왕이 될 그런 자질이 있다 뭐 이렇게 느꼈던 모양이죠 그러나 이인을 한번 만나본 여불이는 그의 잠재성을 꿰들러 보았고 가히 왕제라 여겼다 곧바로 자신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상인이었던 아버지를 찾아가 물었다 왕제라는 건 뭡니까 왕이 된 재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영이인을 한번 만나본 후로 여불이는 곧바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다고 하죠 농사를 지으면 몇 배를 남길 수 있습니까 열 배를 남길 수 있다 그러면 보석상을 하면 몇 배를 남길 수 있습니까 백배는 남길 수 있다 그럼 한 나라의 왕을 만들면 몇 배를 남길 수 있습니까 그건 차마 계산이 안 되는구나 참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천하를 수확할 시를 뿌리겠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농사를 지으면 몇 배를 남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 배는 남길 수가 있다 그럼 보석 장사를 하면 몇 배를 남길 수 있습니까 백배는 남길 수가 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을 만들어주면 몇 배를 남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는 계산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불이가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쳐서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이익을 내가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답하고는 이인에게 대뜸 500금이라는 막대한 재물을 나눠주며 이인의 후원자를 자청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500금이라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금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엄청난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대로 말하면 천억 정도의 돈은 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거금을 주니까 어떻게 이 돈을 활용을 해가지고 왕이 되시오 그럼 내가 끝까지 당신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인과 여불이가 남긴 대화가 의미심장하다 이인을 맞는 여불이가 제가 공의 집을 성대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겠으며 그것뿐만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화려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살 수 있는 당신이 사는 집을 아주 화려하게 지어주겠다 이런 제의를 한 겁니다 라고 말하자 이인은 그대의 집이나 성대하게 만드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이게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렇게 거금을 또 받고 그리고 집까지 또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준다니까 그렇게 남의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불위의 말을 듣고 이인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집은 그대로 살만하니까 당신 집이나 화려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불위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집은 공의 집이 성대해진 뒤에야 비로소 성대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고 그의 말에 흥미가 생긴 이인은 비로소 여불위와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인 역시 여불위의 뜻에 응하여 자신을 진왕으로 만들어주면 막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인이가 여불위한테 그렇게 엄청난 거금을 받고 또 집도 화려하게 지어준다니까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당신 여불위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현대말로 얘기를 한다면 정치권과 기업이 결탁하는 거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 현대말로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정경유착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정경유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후 여불위는 이인을 진왕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엄청난 자산을 아낌없이 투자한 한편 자신의 첩이 있던 미인 조이를 이인에게 바치는 등 가진 정성을 모셨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또 말에 이런 얘기했어요 사자성의 지극정성이다 참 이게 지극정성이죠 이인에게 진나라의 왕을 만들어주고 돈을 엄청나게 주고 집까지 화려하게 새로 지어주고 거기다가 여불위가 자기애가 아주 사랑을 주던 그 애첩을 이인에게 또 주는 겁니다 애첩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애첩까지 그러니까 참 얼마나 충성입니까 대단한 충성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왕을 만드는 겁니다 안국군이 정실 분이었던 화양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했기에 안국군의 아들들은 모두 첩들에게서 얻은 서자였다 이 때문에 안국군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후 자기 태자가 될 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여불위는 안국군의 정실 분이었던 화양 부인을 지지자로 끌어들이라고 이인에게 조언했다 이를 따른 이인은 화양 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500금에 달하는 많은 재물을 그녀의 언니에게 보내어 비위를 맞추고 화양 부인의 고향인 초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연극까지 했다 이런 얘기죠 화양 부인은 비록 세라의 자식은 없었으나 태자인 안국군의 정실 부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 안국군의 서자가 왕이 되면 모든 권력을 잃고 말것을 두려워했다 그 와중에 자신을 지극히 위해주는 이인은 화양 부인에게 유일한 희망과 같았다 화양 부인은 곧 이인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보호해 주었고 초나라의 자식이라는 뜻이 차초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런 정경유착의 파문이 대단한 겁니다 정경유착이 일으키는 이인 권력의 회오리는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전문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만물의 근원은 이 돈이다 이거예요 바보의 문제는 경제다 이런 미국 선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면요 세상 만사가 다 풀립니다 세상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게 풀려나가는데 경제가 이렇게 망하면 세상 만사가 다 꼬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불위가 막대한 재물을 장사를 해서 벌어들였고 그 막대한 재물을 가진 여불위가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이래서 왕도 자기 마음대로 왕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경유착을 해 정경유착을 요즘 말로 하면 정경유착을 해대니까 거기에 이제 정계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 것이죠 기원전 257년 진나라 장수 왕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고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까마득한 옛날이나 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가 뭡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 알아맞혀 보십시오 내가 퀴즈를 내겠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좀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구하고 싶어요 내가 알려드리죠 돈 가지고도 못하는 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 그것만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 그것만 못하고 그 외의 일은 돈으로 다수가 있는 겁니다 돈만 가지면 안 될 게 없는 거야 돈의 위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원전 257년 진나라 장수 왕흐리 조 나라에서도 한 달을 공격해오자 장평대전 때도 참아줬던 조 효성 왕은 인내심이 바닥났던지 자초를 살해하고자 병졸들을 보냈다 여불리는 이 병사들에게 무려 황금 600근을 뇌물로 뿌려 자초를 조 나라에서 탈출시키고 그의 아내 조이와 아들 정을 잠적시켰다 이야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 전쟁이 났는데 적군의 왕이 적진의 왕이 자초를 살해하라고 병졸들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병사들이 얼마나 왕의 명령을 받들여가지고 자초를 죽이려고 달라붙였어요 참 눈이 뻘겋게 닫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부류가 나타나가지고 적군들이 눈을 뻘겋게 불을 켜고 죽이려고 달라붙는데 그 병사들한테 황금을 막 뿌려야 되는 겁니다 너희 돈 줄게 자초를 죽이지 마라 자식아 돈이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자식아 내가 황금 600건을 줄 테니까 자초는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 돈을 뿌려가지고 또 자초가 또 살아서 풀려났다는 겁니다 효정왕은 자초의 처자식이라도 죽이려고 열심히 찾았지만 여부리가 잘 숨겨져서 살아남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조이휴와 영정은 조나라에서 지냈는데 기원전 251년 소양왕이 죽음 태자였던 효문왕이 즉위하면서 자초가 태자의 지위에 오르자 진나라로 왔다 여덤으로 왕흐리 군대는 연파가 격파했다 돈의 유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라는 내가 얘기를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수없이 했습니다 돈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한 거예요 돈의 유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초의 할아버지인 소양왕은 무려 50년이나 왕위에 있던 중에 죽었다 그 뒤를 이어 태자 안국군이 즉위하여 효문왕이 되었으나 그 역시 이미 상당히 고령이었던 까닭에 왕위에 오르지 얼마 안 되어 급사했다 결국 효문왕의 태자였던 자초가 즉위하여 장량왕이 되었다 여부리가 적군 병사들한테 죽을 뻔했던 자초를 적군 병사들한테 황금을 뿌려 돈을 뿌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초를 살려냈는데 여부리가 살려냈던 자초가 또 왕에 올라서 장량왕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여부리가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부리가 살려준 사람이 왕이 됐는데 여부리가 얼마나 권력을 누렸겠는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리하여 여부리는 서자 출신인데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의하여 조나라의 볼모로 보내줬던 떨거지 왕족을 당시 중원제일의 초강대국이었던 진나라의 왕으로 만드는 가히 기적적인 활약을 하였다 조나라의 볼모로 끌려가 잡혀있던 사람을 여부리가 빼냈는데 그 여부리가 돈을 써서 빼낸 사람이 진나라의 왕이 됐다 그런 과정에서 여부리가 뿌린 돈이 엄청났다 이거죠 여부리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뿌려가지고 이 진나라의 왕을 여부리가 만든 겁니다 조나라에 끌려가서 붙잡혀있던 사람을 돈으로 끄집어냈고 또 돈으로 전쟁 통해서 죽을 뻔했던 사람을 돈으로 살려냈고 그래가지고 또 이 진나라 왕까지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왕이 여부리위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신세를 지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부리위의 권력이라는 것은 왕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왕담으로 권력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장량왕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여부리위에게 하남과 남양당의 10만 호를 하사여 문신 후에 봉했을 뿐 아니라 진나라의 승상으로 임명함으로써 보답하였다 승상의 지위에 오른 여부리는 덕분에 진나라 정계의 실세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한순간에 중원의 정세를 좌지우지할 만한 위치 고관대작으로 거듭났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진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여부리위한테 굉장히 신세를 많이 친 겁니다 그렇게 여부리위한테 굉장히 신세를 많이 받은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어떻게 여부리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부리를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여부리위한테 엄청난 표수를 내리고 정계에서도 이 여부리가 정말 정계를 주름잡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요약하면 당시 약속 우기였던 위나라의 상인으로 태어나서 왕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던 왕족의 일원을 진왕으로 옹립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재상이 되어 막대한 명예와 부를 거머쥐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부리는 비록 상인 출신이었으나 비범한 통찰력과 수환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여부리는 처음에는 순수한 장사꾼이었겠죠 이 코바나 팔면 코바나 사올 때 얼마 주고 사왔다는 걸 여기다 이문을 붙여서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순수한 장사에 몰두했었는데 장사꾼으로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정경유착을 해야 된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부리가 정치권에 로비를 대고 정경유착을 시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적군에 끌려가서 죽을 뻔했던 사람을 구해내고 한날의 왕을 만들고 그에 대한 공덕으로서 자기도 막대한 권한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대단한 사람이죠 어쨌든 간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상방에 오르다 진시황령에서 발굴된 꼭창으로 상방 여부리라고 적혀있다 여기 상방 여부리라고 적혀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이게 나타났냐면 진시황 아시죠 예전에 내가 진시황에 관해서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진시황 미우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글자가 상방 여부리라고 적혀있다는 겁니다 상방 여부리 그러나 장양왕은 상방 재상이죠 상방이라는 건 재상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재경부 장관 정도 그런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재경부 장관 계모 이게 보면 하늘이 낸 사람입니다 하늘이 낸 사람 이게 이제 그 진시황에서 진시황 묘에서 발굴된 건데 여기에 이제 상방 여부리라고 적혀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양왕은 즉위한 지 약 3년 만에 죽었고 여부리가 바쳤던 여인 조시와 장양왕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이 13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는데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중원천하를 통일하여 전국시대를 종식시킨 시황제 영정이었다 시황제 이 사람이 진시황이죠 시황제라는 게 진시황인데 자 보십시오 장양왕은 죽이한 지 왕이 된 지 약 3년 만에 죽었고 여부리가 바쳤던 여인 조시와 장양왕 사이에서 그러니까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장양왕한테 여부리가 자기 애첩까지 받쳤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애첩을 장양왕한테 받쳤는데 그 자기가 받쳤던 애첩과 왕 사이에 외아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13살의 나이로 이제 왕위를 승계받은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이 13살에 왕에 올랐던 애가 바로 이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여러분들 불로초를 찾아다녔다는 그 진시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리가 바쳤던 첩 자기 애첩을 장양왕한테 바쳤는데 그 자기가 바친 애첩과 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 그게 바로 진시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여부리는 엄청난 장사로 해서 엄청난 돈을 벌은 그런 수환가였고 그 수환 돈 버는 수환만 이렇게 발휘한 것이 아니라 정경유착을 시도해가지고 정계까지 주의락펴락했다고 하죠 정말 장사의 신이다 또 한 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녹화가 45분을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여부를 위해 첫 번째 시간이 이것으로 끝내고요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WATCH 국가동 좌우 조 아nn 바람 이 지 감사합니다.